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에서 여기 E가 빠졌다. 그죠? 여기에서 RC 직렬 내로에서 시간 물어보면 시정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시정수를 물어볼 때 RL 직렬에서 시정수를 물어보면 T는 R분의 L세크가 되고요. RC 직렬 내로에서 시정수를 물어보게 되면 RC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T는 2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3승 동그라미 3개 떼면 되죠. 그럼 남는 것은 2는 남으니까 4가 됩니다. 알고 보면 전혀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그죠? 그런데 모르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 문제들을 조금 풀어드렸는데요. 제가 풀어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느껴셨겠지만은 어떤 한 문제가 하나의 공식만 외우고 있다고 완전히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 조금 종합적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떤 어떤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OT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수업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을지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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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